안녕하세요 쇼미들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핏뮤즈쩡 샤브 카포 S1입니다. 디럭스 카포고요. 샤브란 뜻이 바보라 같은 놈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모르겠네요. 컴팩트한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카포인 것 같아요. 얘는 스프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끼워서 조정을 하는 그런 카포입니다. 얘가 어느 정도 잠가졌으면 그대로 롤로 이렇게 하면 바로 잠가지는 카포가 되는 하늠하늠 놓치지 않고 다 잠가지는 그런 카포입니다. 이게 스프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. 늘어날 일도 없고요. 만약에 좀 느슨해졌다 싶으면 뒤에 이 조율개로 여러분들이 조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강력한 그런 카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연주자가 직접 조여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힘만큼 이렇게 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무 마킹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내게 무리도 안 가고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. 가격대가 32,400원이에요.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네요. 정말 컴퓨터하고 가주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예쁘게 나와 있고요. 메탈릭하게 3만 2천 4백억 원 여러분들 샤브 카포 S1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3만 2천 4백억 원 다음 영상에서 연장했습니다. 진행했습니다.